외집을 내겠다는 약속만 하고 헤어졌었는데 소망이었죠. 나 했으면 못 했다. 나았으면 좋겠다. 안녕하세요. 정신을 희망하고 있어요. 가서 까먹어도 보통 마이크 터프. 땀이 귓구멍이 도들어가가지고 실제는 차가 타고 나와요. 원인은 너랍니다. 그냥 어려운 거 있잖아요. 그냥 부담이 많이 붙어. 오빠들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. 죽기 전에 제키 오시고 드릴 수 있을지는 전 세계 유일하지 않아요? 18년을 기다려주는 후회는 있나? 제걸 출렁 진짜 저고urd characteristic 이 해서 할 추후 2 해왁